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만 잠깐 학습하고 진도 나가볼게요.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도덕적 고려범위의 대상이 어디까지였나요? 맞아요. 인간까지였어요. 생태중심주의는 생명이 있는 인간, 동물, 식물부터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범위의 대상으로 속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봤나요? 맞아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서 자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들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서 자연을 이용해 인간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자연을 목적으로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수단, 혹은 도구로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이나 도구로 본 것이죠. 반면에 생태중심주의는 인간부터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범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보지 않겠죠.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분으로 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맞아요. 생태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에 기반을 해서 오늘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개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연의 무한한 개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을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환경이 파괴돼요. 환경, 자연이 파괴된다면 결국에는 인간에게 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로울까요? 맞아요. 인간에게 결국에는 해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는요.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는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미래세대, 인간의 미래세대, 우리의 후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입장이다. 자, 그리고 패스모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러한 지금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덕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윤리, 즉 전통윤리를 잘 준수한다면 우리의 지금 환경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건한 생태중심주의 역시요. 무조건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자 인간의 문화생활이나 혹은 인간의 어떤 개발을 무조건적으로 막자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온건한 생태중심주의는요. 인간의 최소한의 문화생활, 문화활동, 최소한의 개발은 인정을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해요. 생태중심주의는 전일론이었죠. 전체주의였어요. 즉, 생태계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온건한 생태중심주의는요.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이러한 개체들의 가치들까지 인정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의 입장,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의 공통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을 자제하자. 자, 인간중심주의부터 볼게요. 인간중심주의는 개발을 무조건 쪽으로 하자고 하나요? 아니면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할까요? 맞아요.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고 해요. 즉, 환경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것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긴 하지만 인간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다음, 온건한 생태중심주의 보겠습니다. 온건한 생태중심주의 역시 인간의 개발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을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도 이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두 번째, 환경친화적 삶을 통해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삶을 살자고 할까요? 살지 말자고 할까요? 맞아요. 환경친화적 삶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삶을 통해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5,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볼게요. 온건한 생태중심주의 또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 또한 환경친화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건한 생태중심주의 또한 5겠죠. 세 번째, 인간은 자연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 맞을까요? 아니겠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위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는요. 맞아요. 온건한 생태중심주의는 무조건적으로 생태계만 지키자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의 개체의 삶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인간의 최소한의 문화적 활동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개발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둘 다 XX예요. 다음,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음, 온건한 생태중심주의는요. 맞아요. 당연히 생태중심주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동의한다. 인간중심주의 또한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환경과 관련된 어떤 협약에 동의하겠죠.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는요. 맞아요. 당연히 환경과 관련된 협약에 찬성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의 인간중심주의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맞아요. 인간을 위해서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의 합의할 거예요.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는요. 맞아요. 생태중심주의 또한 생태계의 보존,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입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온건한 생태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